플라톤의 철인 통치도 시대적 맥락일까요? 그게 플라톤이 철인 통치를 주장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진정한 이데아를 꿰뚫어본 철인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고 선동가들이 정치를 해서 철학자까지, 철인까지 죽이는 그런 우매한 민중을 더 우매하게 몰고 가면서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인들이 나와서 통치해야 된다는 이상론을 전개한 거죠. 맞죠, 사실은. 거기서 말한 철인은 무슨 철학과 나온 분들이 아니에요. 이데아를 꿰뚫어본 분이 철이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데아를 꿰뚫어본 사람이 철인입니다. 그럼 저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진리가 이데아이기 때문에 양심의 진리를 꿰뚫어본 철인들이 정치화됩니다. 이 소리가. 제가 지금 보살이 요직에 가야 됩니다. 이게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다만 플라톤이 이해한 수준으로밖에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쓴 게 아니잖아요.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수준이 좀 소크라테스보다는 떨어지는 플라톤이 쓰다 보니까 철인 정치론 보면 좀 무리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죠. 그 시대에 철인 정치를 꿈꾸는 그런 글이었다 정도면.